네, N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심자 아니고요. 동포청년 아니고요. 수학강사 이승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ASMR이 아니고 해피 뉴이어 메시지를 담은 캐스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요. N수생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키워드를 3개를 좀 적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위로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N수를 다시 결심을 했다는 거는 수능을 속된 말로 조졌다, 망했다, 욕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선생님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웃을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일단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 다음 또 스텝업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든 마음을 위로를 스스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를 내가 아는데 위로받기가 참 힘들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수능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나 가족들도 뭐 너희들이 수능을 보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금전적으로 많은 부분 투자가 됐을 수도 있고 또 기대도 많이 한단 말이지. 그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주변의 기대 같은 것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은 그 모든 화살이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누구의 탓도 아닌 거지. 그냥 다 그냥 다 네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혹은 몇 번 겪어보지 않은 그 실패를 겪는 것만으로 힘든데 주변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위로를 받기 힘들죠.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누군가 또 잘 됐으니까. 잘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애매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스스로 위로를 해주셔야 돼. 선생님도 물론 여러분들 위로를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뭐 내가 야 힘내라 이렇게 말한들 진정한 위로가 되겠니? 그렇지 않니? 여러분을 스스로가 본인한테 그래 나 좀 잘했어. 내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 최선을 다했잖아. 힘내고 다시 일어서 보자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꼭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해피 뉴이어 메시지니까 이게 해피해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2023년 시작하는 게 정말 괴로울 거 아니니. 그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꼭 위로를 하고 해피하자 스스로 좋은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참 이거 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2023년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꽃길만 걸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다양성이라는 건데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면은 이수현 쟤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싶을 수도 있는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막 레인보우에 아주 형형색색 찬란하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 이게 다 교재의 표지예요. 지금 만든 그 교재 표정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이 디자인으로 지금 이제 교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색깔 다 다르게 했잖아. 그리고 지금 여기 색깔 다 다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가 다 색깔이 다르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N수를 딱 이제 시작하는 그 상황이 되면은 나도 이제 Q&A도 많이 봤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뭐 상담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그 왜 내가 수능을 실패했을까라는 분석을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건데 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약간 되게 천편일률적인 분석에 빠지는 매몰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수학은 야 너가 뭐를 안 했기 때문에 조진 거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듣는 거죠. 근데 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쟤도 얘기하고 쟤도 얘기하니까 진짜 내가 그것 때문에 조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진짜예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능을 망친 이유는 개개인별로 다 다르고 케바케 사바사 그냥 다 달라. 그냥 뭐 멘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열심히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시험장 가는 길에 뭔가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모르는 거야. 다 달라. 수학 공부라는 것도 말이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정답은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답이 없는 거고 공부 방법도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MBTI가 뭐 끝에가 P로 끝내냐 J로 끝내냐 이거에 따라서 공부하는 성향이 완전히 다르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플래너 같은 거를 평생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계획을 세울 줄은 몰라요. 근데 공부를 잘해. 누군가는 또 그렇게 계획적으로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밤에 잘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전에 활동을 아예 못합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걸 잘 못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근데 그거를 일률적인 어떤 기준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거란 말이야. 야 너 봐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지. 이런 얘기도 시작해가지고 너 봐봐. 문제 이렇게 하라고 했지. 문제 많이 풀라고 했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공부법들. 사설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 혹은 누구는 기출을 많이 봤어야 된다. 누구는 교과서를 많이 봤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쏟아질 거고 여러분들이 결국 따지고 놓고 보면 그 중에서 잘한 게 뭐가 있겠어 사실. 여러분 다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엄격한 기준에 비춰보면 이것도 잘못한 것 같고 저것도 잘못한 것 같고 다 잘못한 것 같을 거야.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고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다 그게 다 갖춰지면 누구나 다 수능 만점 받게.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고 불가능하고 가능한 걸 떠나가지고 사람들만 스타일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걸 내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표현을 하는 건데 여러분의 문제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남들의 기준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재를 볼지 어떤 강의를 들을지 혹은 뭐 어디서 공부를 할지 등등등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다른 사람 말을 기기울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휘둘리지는 말아라. 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얘가 설령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1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얘야. 너는 너고 쟤는 쟤고 다 달라. 다 달라. 얘 말대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얘 말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세 번째는 자뻑 자뻑 좀 웃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비장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좀 웃으세요. 자 자뻑에 좀 빠져야 된다. 이게 특히 재수를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간 그래 뭐 한 번 더 하면 괜찮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N이 2 이상으로 넘어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좌절감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왜 안되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빡대가리인가? 나는 이거에 재능이 없나? 포기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이라는 지금의 입시체제는 말이야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죠. 그쵸?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인데 게다가 요즘 또 사회가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지금도 선생님 오늘 그 밥 먹으면서 뉴스 보니까 뭐 내년에 물가가 그러니까 올해죠. 이거 촬영하는 건 지금 2020년 마지막에 찍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2023년에는 막 뭐 지하철 요금도 오르고 뭐 전기요금도 오르고 물가가 되게 비싸지고 우리 밥 먹는 것도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다 힘들잖아. 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사람들 모두가 다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최선을 다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나 뭐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은 수능을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각자 자기 인생이니까. 그러다 보니 고3, 재수, 3수 이제 그냥 원래 시험을 봐야 되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턱이 더 좁아졌어요. 그래. 수능 자체가 예전보다 그리고 난이도 더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때의 그런 수능이 아니야. 나 때의 그런 수능이 아니고 10년의 수능이 아니고 지금 훨씬 어려워.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원하는 거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두근간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1대로 상담하면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 선생님 저 진짜 잘하는 게 없어요. 저 국수형 탐탐 진짜 다 젖어졌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야 생각을 해봐.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너가 맞춘 거잖아. 다 질렸어? 9999999야? 아니잖아. 맞춘 게 있잖아요. 맞춘 게 있고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옳은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성적이 설령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된 게 있을 거라고. 예를 들면 수학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잘 몰랐는데 삼각함수를 잘 알게 됐을 수 있고 미분이 뭔지 몰랐는데 미분이 뭔지 알게 됐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아도취 자뻑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그래도 이만큼은 했잖아. 근데 솔직히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지는 마세요. 어디 가서 해봤자 욕만 먹어. 부모님한테 엄마 나 그래도 이만큼 했어. 이러면은 솔직히 좀 물론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위로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 게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아 나 잘났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너무 막 이렇게 자책하고 막 겸손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고 있잖아. 포기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다시 기회가 있지. 잘될 수 있지.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이 해피 뉴 이어인데 안 놀고 밖에 나가서 술 안 먹고 선생님 캐스트 영상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됐다. 뭐가 됐어? 그래서 좀 이 마음이 태도가 된 거야. 된 거죠. 그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그 의지를 응원을 해주고 싶고 누가 여러분들을 칭찬을 안 해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칭찬을 줘라. 스스로 칭찬을 줘라. 내가 짱이야.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1년 버티는 게 힘든데 지금 이 시점에 아씨 조졌네. 이러고 있으면 1년 버티기가 얼마나 힘드냐. 그죠?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특히 고3에서 이제 재수 넘어가는 학생들 재수하면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재수해서 잘 안 되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겁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입시 자체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압박을 이제 봄, 여름, 가을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받게 될 거야. 앞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자신감이 넘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막 재수학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안 오르고 생각보다 제대로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체력도 떨어지고 아 이게 쉽지가 않네.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 부담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버티고 넘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그래도 굳건한 믿음이 필요해. 내가 짱이야. 나는 해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한테 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찍는 건 아니야. 이제 해피 뉴이어니까 뭐 인사하려고 찍는 거고 선생님도 메가스터디 왔으니까 나를 알리고 싶어서 찍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캐스트 영상을 일단 N수를 대상으로 이제 처음 찍고 있습니다. 그 N수생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힘내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혹시라도 선생님이 도움이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오십시오. 온라인에서 선생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으니까요.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뭐 Q&A나 각종 게시판을 통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선생님이 장담 다 해드릴 겁니다. N수 고생하자. 1년만. 1년만 고생하자. 그리고 1년 후에는 꼭 다들 웃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분들이 리 라고 합니다. 안녕하십시오.